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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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먹방을 띌거에요. 먼저 소리들어 보세요. 이거 라면 과자에요. 부시는 소리들어 보세요. 진짜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거 진짜 바삭해요. 이거 뿌직뿌직랑 조금 비슷한데 습불을 안 넣어도 돼요. 그냥 습불 안 넣어도 그냥 맛이 나요. 진짜 맛있어 이거. 와 이거지. 진짜 맛있어 이거. 와. 진짜 맛있어. 잘 들어 버려요?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름이 영어로 써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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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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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깨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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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겨서요. 음. 음. 물 마실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먼저 해볼까요? 아니 지금 먼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뭔가 짭짭하면서 맛있어 근데 이거 먹으면 흉뚱해지고 안 돼요? 음 맛있어 와 맛있다 짱이요 짱 이게 맛있어 보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소리가 ASMR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잘 나나요? 소리가 잘 나는지 잘 안 나는지 이거 알려주세요 저 생각에는 잘 날 것 같아요 맛있어 이거 먼저 해볼까요? ready sorry go 나머지 또 이거 진짜 맛있어? 나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와 내 오늘은 이거 이름을 모르겠지만 이거 라면 과자 이거 먹방을 해봤는데 어땠나 재밌어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